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치 여담 야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근식 정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을 이끌 새로운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이 됐죠. 한 후보는 첫 메시지로 국민의 마음을 얻고 미래로 가겠다면서 수락 연설에 이어서 다시 한번 민심을 강조를 했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도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일정,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생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 최고위원으로 장동혁 후보. 장동혁 후보, 판민호. 장동혁 후보, 장동혁 후보.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 하기 위해서 당과 정의 시너지를 내고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좁혀가서 정답을 찾아가자라는 얘기를 제가 한 달 내내 해왔죠. 제 목표는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 밥 먹는 자리에 그런 얘기할까요? 김근식 교수님한테 먼저 좀 여쭤볼 것 같은데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첫 메시지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관계에 익숙한 우리 국민의힘 여당의 지지부질한 모습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아마 강력한 요구가 아래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의 분출로서 사실은 용산이든 원희룡 후보든 나경원 후보든 많은 분들이 당장 관계의 안정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변화의 큰 흐름 앞에는 결국 굴복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제 당선 연설, 오늘 현충원 갔을 때 방명록 사인한 내용도 그렇고 결국은 국민 눈높이, 그다음에 유능한 당정 관계, 유능한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이라고 하는 외연을 확장하면서 국민의힘이 집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심에 분명히 부합하는 한동훈 대표의 어제 당선 연설 그리고 오늘 현충원 참배 메시지, 일관되게 저는 그 변화, 혁신 그리고 미래 이걸로 좀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전 부대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야당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정치평론가 입장으로 한번 보시면 첫 메시지 어떻다? 일단은 뭐 전형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메시지입니다. 민심을 쫓아간다. 이건 예외로 막론하고 당연히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말하자면 지켜가고 따라가고 거기에 앞서서 더 이제 좀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일성 부분들을 들으면서 지난번 임명직 비대위원장 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모든 기준이 국민의 생각이 기준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그때는 실천이 없었다고 봅니다. 평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하면 실천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선출직 말하자면 정치인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심을 얘기할 때는 이거는 조금 더 무게감이 더 클 것이다라는 차원이고 그리고 이 국민의 민심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하면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들, 지금 현재 말하자면 특검 정국에서 과연 국민들은 특검을 받기로는 하느냐 안 받기로는 하느냐. 이게 숙제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것부터 이제 이 말을 지켜가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의 이런 압도적인 대표의 어떤 결정 이런 수치 자체는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하지 못한 것을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서 이렇게 다 이 말하자면 마음이 온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수치 말씀해 주셨으니까 60%가 넘는 득표율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까? 저는 조금 덜 나왔다고 보는 것이죠. 덜 나왔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인데 애시당초 여론의 추이를 봤을 때 나머지 친윤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반항 그룹에서는 정광판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론의 추이 자체는 그냥 이거는 하나의 흐름일 뿐이지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게 대수요 법칙이라고 해서 같은 수치들이 60% 이상이 압도적으로 나왔거든요. 특히나 당원에서만 줬을 때도 6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표의 집중력이 높아졌을 때는 저는 한 65까지 이상은 나오지 않았을까 예측을 하기는 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나경원 후보와의 공소 취소 부분에서의 실기 부분이 한 1, 2%를 좀 줄여주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를 기대하는 보수층의 어떤 심리 자체를 초반에 첫인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의 어깨는 무거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투표율은 좀 낮았잖아요, 48% 정도였으니까 지난번보다 한 6에서 7% 포인트 정도 낮았는데 지난해부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제 득표율은 또 60%가 넘어서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나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저희 논설실의 분위기였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희 당협위원장도 그렇고 아마 현역 의원들도 마찬가지 생각일 텐데요. 예상보다는 저는 높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생각하셨어요? 저는 50%는 넘겠지만 60%는 좀 안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워낙 친륜계의 세력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윤심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게 사실은 많이 메시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그동안의 문화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당한 수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조직적인 개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는 당이 바뀌어야 한다. 용산과 건전한 당정관계를 맺어야 한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보수정부에 대한 희망과 기대, 변화의 열망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63% 가까운 압승을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역 의원들, 당의 위원장들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저도 송파병의 책임당원이 2,700명 정도 됩니다만 2,700명을 제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700명을 개인적으로 또 알지도 잘 못해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조직적인 개입이 있다 하더라도 조직적 개입을 뛰어넘는 밑바닥의 당심의 표출.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만이 살 길이다. 용산과의 당정관계를 좀 생산적으로 정립해 보자. 이런 아마 열망과 변화의 어떤 그 욕구가 결국 이런 압승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영주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저는 압도적인 지지에 대해서 화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화답을 하는 과정에는 당내의 어떤 분열과 갈등도 해소를 해야 되고 용산과의 새로운 관계도 정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야당과의 관계도 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차원적인 새로운 과제들 속에서 저 압도적 지지에 부합할 수 있는 정말 용기 있고 성과 있는 메시지와 노력과 조치가 있을 수 있을지 그건 이제 앞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자유한국당 시절인가요? 황교안 대표가 당선될 때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으로 압도적으로 이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정치인 한동훈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황교안에 잘 안 됐다고 그러면 황교안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래서 예전에 한 번 그렇게 공개적인 방송에서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황교안의 길과 이준석의 길의 가능성이 다 있다. 초기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신인으로서 압도적 지지율을 가지고 그때도 황교안 당시 대표는 대선 후보 지지율도 일이었어요. 그런 압도적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치적 부재 그다음에 그 태국기 부대와의 부안 회동하면서 결국 뜬금없는 청와대표 단식 농선을 시작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주저앉고 말았거든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릴 정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의 길이 있었죠. 정치 신인, 영선 30대 대표가 됐습니다만 결국 당내 화합 또 대통령과의 당정관계를 슬기롭게 풀지 못하면서 결국은 강대강이 부딪히면서 튕겨져 나가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경로가 다 한동훈에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교안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극우 세력 그리고 당내의 강성 보수 세력, 특히 극우 유튜버들과의 관계 정립을 분명히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준석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용산과 생산적이고 건전하되 팽팽한 긴장감이 있으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호윤현하는 당정관계를 정립하는 데 양과제가 다 있다. 저는 그런 것이 아마 황교안과 이준석의 길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주는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호 의원, 오늘 한동훈 신임 당대표 일정 중에는 이제 저녁 용산 만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당선된 지 24시간 만에 지금 만나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물론 여당 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되면 대통령과 만찬을 하거나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프로토콜입니다마는 좀 예상보다 빠르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한동훈 신임 대표죠. 대표가 먼저 전화를 해서 이제 또 답을 하고 이러면서 바로 결정이 됐는데 어제 사실 바로 나왔습니다. 다음 날 하루 만에 한다고. 그런데 조금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시기를 봤을 때 하루 만에 이루어진다는 시기를 보면 굉장히 성의를 보인 것,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형식을 보면 또 약간 석연차는 점이 있습니다. 너무 우르르 만나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당선자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당선자 전체뿐만 아니라 낙선한 분들 그리고 현 지도부까지 다 같이 봐요. 한 2, 30명 됩니다. 이 형식은 뭔가 당대표에게 힘을 오로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오늘 독대가 있을까. 그다음에 또 지난번처럼 앞으로 이렇게 만난 하지만 오늘은 독대를 못하더라도 정례화해서 계속 당대표를 만나는 그런 형태의 발표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보고 오늘 자리 배치도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이런 뭔가 좀 투톱 같은 느낌이 나는 자리 배치를 할까 여러 가지 점에서 사람들이 오늘 저녁 만찬 되게 유심히 바라볼 것 같습니다. 서영주 전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떤 용산에서 대통령과 신임 당 지도부가 만나는 시기와 형식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는 일단 갈등 구조를 없애자, 그런 오히려 없애자 해서 빨리 만나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아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르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신임 대표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오랫동안 검찰 시절부터 데리고 왔고 본인이 대선에 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까지 했고 또 어려울 때 총선에서 비대위원장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지금 대표를 보면 흐뭇해야 할 것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로 좀 가운데, 김건 여사라는 존재가 있으면서 그 거대한 어떤 걸림돌 때문에 둘 관계가 조금 삐그덕거리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의 여러 가지 사안을 보더라도 최소한 용산이 뒤에서 많은 메시지를 줬다. 한동훈 후보를 최대한 저지해라라고 봤을 때는 한동훈, 아니 한동훈 대표 자체도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죠.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늘 얘기했듯이 대통령과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 공사를 구분하는 관계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림 자체는 별로 이렇게 불편한 것은 안 보이겠으나 형식은 원오브뎀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탑으로 가야 되는데 원오브뎀이니까 그래, 한동훈 대표 너는 나에게는 그냥 그들 중의 하나일 뿐이니 조금씩 자제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주도권은 이미 한동훈 대표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한동훈 대표 자체를 얼루고 달래서 예전의 한동훈으로 돌리는 그런 유화정책으로 전략을 피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판단이 됩니다.